뱅티비 안녕 오늘은 이제 멕시코 두 번째 일정이죠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이제 리허설을 하러 곧 갈 텐데요 그 현장을 생생하게 한번 담아볼 수 있으면 담아보고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상희룡이 유선대 앞으로 나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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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내가 어차피 그거 해도 내가 뒤에서 센터니까 동삽이니까 이쁘다고? 지금 약간 그거 같은데 스트레인지 아니지 아이언맨이잖아 터치스크린 아니야 틱톡 아 너무 힘들어요 줄 것 같아요 여기 해발 2500m래요 진짜요? 네 밖에 나갈까요? 밖이 더 시원해요 형이 안 힘들었어요? 어 힘들었어요 나도 물 줄래요? 너무 미지근해 안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되게 더운 것 같아요 그죠? 내가 너무 간과했어 내가 뭔가 집에서 놓고 온 게 있다라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휴대용 선풍기였어 음 2년을 몇 배워? 어? 2년 안 갖고 왔어요? 아니 2년을 2년 안 갖고 왔어요 호텔에 두고 왔어요 이런 바보가 있나 들어가죠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안녕 이제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어딜 가느냐 K-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그러면 지금 멤버들은 뭘 하고 있나 한번 가볼까요? 안녕 안녕 잘 담기네 네 잘 담기죠 어디 가요? 질문 없으면 안 돼? 네? 질문 없으면 안 돼? 아 질문은 지금 갑자기 나랑 얘기하다가 왜 세빈이는 다 지나가니까 세빈이한테 그래요 질문은 스스로 알아서 정말 그렇게 돌리면 안 돼 그냥 그냥 이렇게 정말 사명옹이는 세빈이만 너무 좋아하는 거 네 컴온이 여기 너무 어두우니 고 오랜만에 출립운상이 맞아요 지금 형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나한테 맞춰졌어요 역시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되게 다 잘생겼네요 햄스터 햄스터 되게 다 잘생겼네요 형들이 제일 잘생겼지 여기 잘생긴 사람이에요 오 이거 신기한 거다 2 3 왜 어디가요? 충전 먹었어 왜요? 아니 근데 어제 1,2,3 어제 기자회견 어땠어요 형 나? 나 너무 잘 말해서 답변을 너무 잘하지 않았어? 아 답변 되게 못했어요 잘했어 그게 잘생겼라고 오직 7층 아니 목상에서 한 거 말고 그 밑에서 했을 때 잘했어 아 맞아요 잘했어 잘했어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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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제 지금 팬분들께서 화를 중이시잖아요 어? 형 파트 나오니까 아닌 거 같은데? 갑자기 내 파트 나오니까 고마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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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를 여 рук상 만약에 정리ộc men 벿워isma 가만히 시켜봐야 돼 가만히 시켜봐 되게 예쁘게 나와 안녕 한입이 먹으면 고기 온다고 내일은 다 연합이에요 약간 깨끗한 느낌으로 치열 이거 그거 뭐지? 아 여기 나 초밥도 무슨 맛이었어요? 뭐야? 고등어요? 비린내가 하나도 안 넘어 진짜 고등어 순영 고추가 승정 고등어의 맛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집이다 맛집이다 뭐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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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메라가 봐 안 된 거 아니야 안 된 거 아니야 안 된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요 ema 으아 소리가 일어난 거 아니야 잠시만 뭐 여기가 심지어